소비가 새우꽃이 내면 돌아온 바람 태산나무 속이 돌아올 줄 모르고 서쪽 하늘은 새우꽃이 내면 돌아올 줄 모르는 색깔 보이네 또 다 가야해 가야해 다들 가야해 순이 찾아 가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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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가야해 순이 찾아 가야해 누가 있는 사람을 온 적 있나요 나에게 18개월 순이 여러분 18세 순이 노래도 잘 한 번 부르는 게 보여 춤도 안 추고 아이가루 빌라바로 연락해 주세요 장군도 잘하네 와 주세요 가야해 은윤윤 가야해 나는 가야해 서쪽 하늘은 날이 찾아 가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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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가야해 날아해 나도 가야해 충분히 찾아가야해 누가 이런 사람을 먼저 기나요 날아 열려버려 일어났으니 나의 18세를 잃어버려 일어났으니 감사합니다 18세로 돌아갈 수 있다면 만족했어요 이번에 우리 들으실 곡은 최정아 가수님의 노래죠 오직 당신 분이라는 곡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행에 저희도 잃어버려 일어났으니 내가 잘 나갈때나 박수를 쳐주오 내가 시대의 마침반 용기를 주지요 내가 부족한 것을 대신 다 채워주면서 실수를 자주 해도 항상 내 편인다 내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주름진 내 모습까지 예뻐해주면 먼 훗날 내가 떠난 후에도 날 기억해줄 다른 사람 나에게 소중한 사람 오직 당신뿐이요 나에게 소중한 사람 오직 당신뿐이요 나에게 소중한 사람 오직 당신뿐이요 오직 당신뿐이요 오직 당신뿐이요 먼 훗날 내가 떠난 우리 둘 날 기억에 절감한 사람 나에게 소중한 사람 오직 난 당신 뿐이여 나에게 소중한 사람 오직 당신 뿐이여 오직 당신 뿐이여 네 아우 이렇게 해서 당신 뿐이라고 아우 가슴에 와닿고 너무나 슬퍼하겠다 로 내 예... 오늘의 변호사는 목소년을 고려한 한 자세 경제사는 kell fact 오빠 전문을 고려하겠다 이 어머니는 Eva triad Anim